저 하는 거 일단 한 번 보세요. 아 저렇게? 이거 너무 쉬운데? 뭐 하는 거야? 조교가 뒤졌어. 조교가 뒤져버렸는데?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어. 나무부터 만들고, 돈을 만들고, 천을 만들고, 그 다음 다이아로 만들 수 있어. 순서대로. 어떻게 할까? 진짜 이런 거 같아. 어머 어머 어머. 바로 밥으로 들어가자. 달콤님. 뭐하고 계세요? 저 구경 다리고 있는데? 아까 냥차한테 뭐 배우셨어요? 거의 다 배웠어요. 옷이 너무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아 할머니 내복이라고 해주고, 찌찌라고 누구는 그러는데, 찌찌가 왜 이렇게 많이 달렸냐면서. 너무 예쁜데? 하얀색 원피스에 꽃 달린 건데, 마크라가지고 약간 할머니 내복 됐거든요. 꽃도 주다. 저, 저는 어때요? 짱구집 딸래미 같아요. 그쵸. 마크 처음이에요? 네 거의 처음이에요. 날개를 한 번, 맛을 보여주고 싶은데. 날개 비싸요? 일단 날개에 원래 귀한 아이템인데, 지금 물량이 풀려가지고. 네. 지금은 좀 싸졌어요 많이. 일단 저기는 이제 신혼을 죽이게 냅두고, 걸꾼이 한 번 좀 적응기를 더 거쳐볼까요? 너무 좋아요. 그냥. 안 돼. 어? 그, 그 대여비는 냈나요? 저희 아빠가 타도 된대요. 아, 그치. 우리 아빠 너희 아빠 못지 지금은. 죽이러? 저거, 아! 저거, 저거 치입이 안 돼요. 로드킬 가능한. 아, 저거 낚시 배우고 싶어요. 낚시요? 네, 낚싯대 드릴게요. 어, 낚수터. 낚수. 어, 이름이 낚수터인 낚시터입니다. 여기서 낚시 하시면 돼요. 아, 나 이거 영상에서 봤어요 낚시터. 앉아가지고. 의자. 입지로 올 거거든요? 입지 오면 딱 보여 놓은 거. 그때 다시. 오, 클릭하면 되나? 클릭해서. 던지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 좋아. 아오, 이렇게. 우와, 스킨이 생겼잖아. 와, 진짜 아이디 개말린다. 걸포팔팔 실화냐? 나 아이디 바꾸고 싶어. 니 캐릭터 몇이야? 와, 걸포팔. 안 날아봤어? 응, 한 번도 안 날아봤어. 어, 이거 먹어봐. 어, 내 목소리가 들리지? 껴봐. 껴봐, 껴봐. 폭죽도 줄게. 아싸, 날개 생겼다. 아싸, 안 돌려줌. 돌려주게 되어 있긴 한데. 이쪽으로 와보세요. 안 돌려주면 누나, 배를 가르면 돼. 아, 일단 점프를 한 번 해보세요. 두 번. 연속으로. 오케이. 앞. 어, 그게 나라죠. 천천히 내려오죠? 이제, 딱 그 느낌 들 때 하늘 보고 폭죽을 사용하시면 돼요. 하늘 보고 더블 점프하면서 이 상태에서 폭죽을 사용하시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데 내려올 때 아래를 보시면 안 돼요. 아래에 땅이 보일 만큼만 앞을 보시고 천천히 빙글빙글 빙글빙글 도면 빙글빙글, 그렇지. 빙글빙글 그게 곱 키포인트야. 그 키포인트. 나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아. 더블 점프하고 일단 한 번 보세요. 네. 더블 점프하고 폭죽을 사용해 볼게요. 오오오오. 아, 저렇게? 어.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어? 아, 저렇게? 아, 너무 쉬운데? 아, 저렇게? 어. 너무 쉬운데? 어.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뭐하는 거야? 조교가 뒤졌어. 뭐야..? 조교가 뒤져 버렸는데? 허헤하하하하하하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어. 아, 이제. 지금은 해 볼까? 지금 해 볼까? 자음 폭죽 너무 많이 썼나 본데? 어떡해? 돌면서, 돌면서, 어떡해? 돌면서! 오! 돌면서, 어떡해? 돌면서! 어, 그렇지, 그렇게! 야, 조균은 기지인데, 처음 하는 사람은 살았어! 아니, 폭죽 한 번만 눌러! 내 폭죽이야! 내 폭죽을... 내 폭죽을 몇 번 써! 나 두 개 남았어! 다 쐈어! 아니, 뭐 한 번 쐈어! 근데 너가 높이 가지더라! 너가 말해줄지 한 번만 누르라고! 좋아, 이제! 달라고! 아니면 죽인다? 어, 일로 와봐! 죽인다! 한 대만 죽어, 당신! 지금 나 무서운 옷 입은 거 안 보여? 나도 어디 있어! 아니, 진짜! 아, 진짜 개까부네! 아니,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아니, 내놓으라고! 진짜 죽인다? 나 진짜 경고했어, 분명히! 아, 장난인 줄 아네? 아, 안 되겠다, 진짜! 아,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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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준다고! 줬어, 줬어, 줬어! 아, 여기! 아, 뜨거워, 뜨거워! 나 불렴다야! 아, 뜨거워! 내가 바닥에 떨궜는데 없어졌다! 뭐야? 어, 뭐야? 레깅? 어! 아, 뭐야? 어디 갔어? 왜? 방금 불렀다니 갑자기 사라졌는데? 아, 안 좋지! 들킴! 자! 녹인 맛이다! 동물이랑 놀고 있는데? 동물이랑 놀고 있는데? 어? 안녕하세요? 어? 벌뻔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저 그냥 구경 다니고 있어요! 어, 가이드 필요하세요? 또 시간 되세요? 아이, 그럼요! 방금 염소랑 얘기하고 계시던데? 어, 네. 영상이 도망중이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다이아 캐는데 가고 싶어요! 네, 다이아 캐는데? 네! 처음부터 다이아 캐면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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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럼 뭐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아, 근데 다이아 한 몇 개만 조금... 한... 한 30분이라도 맘반보고 싶어요! 이 다이아 많이 먹어서 도박갈려하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다이아 하나에 5천원이거든요? 그 다이야를 그래도 한 세트는 캐고 가야 카지노에서 즐길 수 있어요. 한 세트, 한 세트 노리고 가야겠네 지금 갑자기 발걸음이 가벼워지는데요? 빨리 가죠?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긴 해요 뭐예요? 제가 다이어 한 세트를 드리고 그냥 가서 즐겨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가 따서, 따서 돌려주면, 돌려줄게요 그 멘트 맨날 우리가 따는 게 아니 난 진짜 믿어봐요 난 도박을 잘해 아니 이거 맨날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맨날 돈 빌려갈 때 하는 말 얼마, 얼마 가져올까요? 35만원? 40만원 빌려갈 때, 만이요? 그러면은 영등권 제외하고 45만원에 바꿀게요 그래야지 딱 50만원이에요 확인 갑시다 갑시다 자 여기 들어갈때는 경건하게 선수 입장을 매치면서 들어갑니다 여기구나 냉 인사 아하하 선수 입장 우와 저 피디, 피디 지닌다 언니의 끼고 마음껏 펼쳐보아요 왼쪽 하단에 10초 뒤에라는 말이 뜨잖아요 와다다다다다다 하고, 와다다다다 오 이렇게 해서, 오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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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멈췄다 오 근데 너무 너무 짜잘하게 얹는다 아 아 아 이거 들고 하라는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니야 딸 수 있어 아 아 아 아 카지노 생각보다 이게 뭔가 말이 안 된다 아 한꺼만 더 가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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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첨됐어 어 엘버 언니 안녕하세요 엘버 언니 돈은 좀 땄어요? 아니 나 다 다 그냥 다 넣어 넣고 기부하고 왔어 아 아 아 무